와, 높이가 무섭겠다, 너무 높다. 그네가 왜 저렇게 크지? 어우, 거의 뭐 한 10m 되겠다, 10m. 신나이가 그네 타는데 이몽룡이 본 거 아니야. 처음에는 저것 좀 광활을 위해서 멀리서 보는 거야. 야, 광자야. 저기 그네 타는 저 아가씨 아주 쌈쌈한데. 저거 반잔하자, 그거 좀 전해라 그렇게 했던 거야. 좋지? 오, 시원하다. 이야, 서울까지 다 보인다. 그런데 두 사람 의상이랑 지금 음악이랑 멀리서. 너무 다른 거 아니야?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. 최선을 다했어. 아니, 봐봐. 지금 영상이랑 음악이랑. 아니야, 어울려. 오지 마! 또 오고 있어. 밀어! 그렇게 내가 줬는데 또 와! 또! 왜 빙빙 돌아왔어? 가라고 그랬는데 계속 다시 온대.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. 점점 지치시는데. 밀어! 쌍그릇 탄다고? 뭐 하는 거니 좀 잘해라. 밀어! 밀어! 하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마! 너 엄마랑은 이몽룡이 아니라 안 된다. 이게 정치 같이잖아! 웃어! 하지 마! 이 바보! 도와줘! 아니, 현승인들아 약간 좋아해줄 김에 있어. 도와줘요! 하지 마! 아, 이거 주로 들어. 아휴...